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드디어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추인 개념완성 강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개념완성 강좌의 이름은요. 성적이 빛나는 개념완성. 선생님이 전체적인 1년간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26학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강좌는 좀 더 꼼꼼하고 여러분들을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 개념완성 강좌 안에는 어떤 식으로 선생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교재와 그리고 강의가 흘러가는지 이제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오리엔텐션에는요. 전체적으로 5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25학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시험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능은 문제의 그 안에 들어있는 난이도며 단원별 출제의 경향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학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을 먼저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단 한 번의 개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완성 강좌를 시작으로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1년간의 준비 안에 사실은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개념 강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의 수능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강좌와 함께 함께 나가는 고등개념서 패키지입니다. 교재를 설명하려고 해요. 자 교재 안에는요. 이번에는 총 8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추가되었고요. 총 8종의 이 교재 안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서와 함께 그리고 선생님 말해서 각각의 주간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과 함께 매주마다 공부할 수 있는 이 주간지 7종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 7주 그리고 8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계획 세워서 여러분이 충분히 개념과 함께 함께 병행해 갈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이 패키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출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이 강좌가 개념완성 강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서 초등 그리고 중등 고등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이 과학 과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까지 물론 기출 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기출 문제가 있겠지만 이 난이도 높은 기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략적인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고등 개념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관리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출 문제 400제 이 400제 기출 문제를 함께 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을 풀어야 되는 기출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스며들듯이 반복하는 것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런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생명과학의 빛 박지양입니다. 저를 소개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이 멘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드시 성적이 빛나는 그리고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는 개념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보면 누구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생명과학을 잘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부터 과학을 잘한다던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준비를 하자마자 생명과학을 잘하고 유전 문제를 잘 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공부는 늘 어렵죠. 이 어려운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판을 삼아 결국 수능에서 만점을 이뤄내는 학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누가 와도 어느 누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성적을 올려주겠다. 빛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의 슬로건이 담겨져 있는 이런 개념 완성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한 저만의 방식의 개념 완성은 또 어떤지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작은 작은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담도록 할게요. 작년과는 다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나 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꼼꼼하게 좀 길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를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될지도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이 느껴지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나 어떻게 하면은 수능에서 만점을 이뤄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철저한 분석 결과 여러분들이 수능에 강좌를 결정하고 그리고 1년간 같이 러닝메이트로 저와 함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이 강좌의 오리엔테이션만큼은 좀 꼼꼼하게 선생님이 생각 모두를 다 털어넣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25학년도 수능의 등급 컷입니다. 1등급 컷부터 시작해서 2등급 그리고 만점에서의 표준 점수까지 표준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시험이 그렇게 마냥 쉬었던 시험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1등급 컷 44점, 45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등급 그리고 3등급까지 다 점수를 확인하셨죠. 이렇게 이 점수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려면 자 이 생명과학 1의 전체적으로 출제되어 있는 문항수와 배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생명과학의 문항별의 배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는 비유전입니다. 유전을 제외한, 유전 파트를 제외한 문제, 이 문제가 14문제 출제가 돼요. 자 이 14문제 출제되는 거 안에 그 안에 보면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1단원, 2단원, 5단원 그리고 전도와 근육 문제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의 배점은 바로 35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5점 외에 나머지가 바로 유전, 유전이 되는데요. 유전 문제는 총 출제되는 문제가 6문제입니다. 근데 이 6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 킬러파트 문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그냥 골칫골칫하게 그들의 주제를 소개하면 가계도 문제, 그리고 유전병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계도나 유전병 말고도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단일인자나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 다인자라고 선생님이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는 것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에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유전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이 세 문제의 배점은 8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수가 8점이 되는 거면 그럼 남아있는 점수가 기본적으로 세포주기나 세포분열 유전 문제가 마냥 다 어려운 문제로만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포주기나 세포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서 염색체와 유전자, 그리고 유전의 기본이라고 불려지는 자 여기 안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출제되는 문제의 배점은 7점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전의 기본이라고 불려지는 가계도나 유전병이나 단일인자, 다인자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점차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으로 21학년도, 22학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자 이 중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중간, 그리고 쉬운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상이었던 이 문제는요. 사실상 이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21학년도 이후로는 정답률이 5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50%, 48%, 작년에 있었던 25학년도 수능, 이전에 24학년도 수능에서도 정답률은 48%. 자 이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유전의 기본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학생들이 맨 처음에 유전 공부를 할 때 염색체와 유전자, 그리고 세포 주기, 감수 분열의 과정, DNA표를 분석하는 거 OX표를 분석하는 거 이런 분석할 때 학생들이 이거보다는 만약 강예도나 유전병, 단일인자, 다인자만 신경쓰기 마련이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걸 다 완벽하게 맞지 못하면 문제의 전체적인 배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35점에 7점 35점과 7점이 더해졌을 때 42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등극컷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등극컷을 분석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안에 42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2컷을 2등극컷에 걸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은 어떤 수능이든 간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에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 자 우리 이 안에 들어있던 아주 어려웠던 유전문제들도 중요합니다만 반드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에 대한 배점 이와 같은 이 배점은 당연히 확보한 상태여야지만 아니 아주 어려운 유전문제 마지막에 있었던 이 문제를 자 여러분들 점수로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1등급컷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함께 문항별 그리고 출제 그리고 배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여름쯤 되면 많은 학생들에게 이벤트로 선생님 인터넷 강의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뭐 선생님이 전화 이벤트도 하고요. 상담 이벤트도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앉혀놓고 상담을 해주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인터넷 강의는 바로바로 소통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물론 게시판도 있긴 한데 선생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선생님 6월 평가한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수강생과 함께하는 이벤트 선생님이 상담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모두 다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유전은 다 맞고 비유전은 다 맞고 유전 문제 중에 세포주기세포분열 DNA표분석 이거까지 다 맞춰서 선생님 저는요 2등급컷 위로 딱 올라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명과학을 선택한 모든 아이들의 전략이란다. 이 모든 아이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 전쟁에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당연한 거지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포인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만의 무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점수를 받는 게 힘들까요? 자 이제부터 쌤이랑 같이 우리 25학년도에 있었던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지금 해설 강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던 전체적인 시험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수능 날의 긴장감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사실 여러분 이번에 25학년도는요.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1, 2페이지가 되게 빼곡했습니다. 빼곡했다는 얘기는 문제들이 막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사실 보통 이 안에 조금 비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 문제들의 정답률을 한번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98% 그리고 77% 그리고 이쪽으로 보다시피 2페이지 아래에서도 80%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흥분의 전도 문제가 71%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요. 학생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앞장은 쉬웠구나. 근데 막상 이 시험 쳤던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마냥 쉬워서 정답률이 이렇게 높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육 문제는 정답률이 66%가 되고요. 드디어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 14번 자 이 14번 이 문제 이후부터 유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4번의 문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항상 어느 순간부터 정답률이 50을 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던 여기 나와있던 기본적인 가계도 문제도 아니고요. 유전병 문제도 아니고 단일인자 다인자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33%.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DNA표나 OX표만큼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어려워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서 그런 형태의 문제를 계속 찾아다니셔야 되고 그런 문제 유형을 반드시 풀고 수능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기 14번부터 이어지는 이 문제가 바로 유전의 시작인데요. 소위 말하는 기선제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었던 흥분의 전도랑 근육 문제 다음으로 유전 문제가 이 시험지에서 유전, 갈고 닦았던 유전을 펼쳐내는 기선제압인데 정답률이 33%라고 얘기하는 말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문제가 안 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문제부터 안 풀리게 되면은요. 모든 계획이었던 비유전 문제와 유전 문제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해서 기본 최저로 2컷 이상은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애들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죠.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완성 강조 안에서도 DNA표나 OX표는 좀 어려운 부분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여기라고 일단 14번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A와 같이 유전 문제 그 뒤로 이게 바로 유전병 문제고 여기가 가계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17번의 문제 주목해 볼까요? 정답률이 26입니다. 25학년도 전체 안에서 17번의 유전병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정답률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풀었을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어렵고 이랬기 때문에 정답률이 26%냐라고 한다면 이 시험지를 봤던 학생들은 아마 시험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운 마음에 만약 유전을 진짜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라면 아쉬운 마음에 이 문제를 풀어 봤을 거고요. 아 시간만 있었다면 문제를 풀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시험장 안에서 막 속으로 되뇌었을지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앞쪽에 있었던 1번부터 17번 아 여기 12번 12번이라고 얘기하는 이 흥물의 전도 문제 그리고 근육 문제까지 여기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진짜 시험 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답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는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3, 4년 전 정도 그러니까 유전만 어려웠던 시절 비유전은 간단하게 나왔던 시절 그때인 경우라면 눈풀도 가능했어요. 눈으로 쓱 하고 풀면서 정답을 탁탁탁탁 체크하는 것조차도 가능했다 라고 얘기하는 시험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전의 난이도는 정체되어 있는데 나머지 비유전이나 이런 이와 같은 이 문제들의 꼼꼼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진 바람에 문제를 읽을 때 눈풀은커녕 하나하나 꼼꼼히 읽지 않으면 함정에 걸려서 틀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4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4번의 문제가 정답률이 68입니다. 여러분 68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략적으로 몇만 명이 틀린 문제예요. 그럼 이 4번의 이 4번 문제의 단원은 1단원입니다. 1단원이에요. 과학의 탐구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개념 완성 강좌에서 2026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 강좌 아래 바로 곧장 25학년도 과학의 탐구 문제를 과학의 탐구 끝날 무렵에 바로 풉니다. 바로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라기보다는 문제 안에서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 완성 공부를 하면서 또는 수능에 대한 마인드를 기를 때 일단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져주는 개념 수준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개념 공부를 할 때 마인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가는데 아 시간 진짜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틀려야 되거든요. 다른 문제도 안 틀려야 됩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눈에 막 들어오는 게 가볍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뒤쪽에 13번의 근육 문제 근육 문제 분수로 출제됐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카페이스톤 흥불의 전도 문제도 마냥 쉬워서 정답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애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 문제 분수 유형까지 저 문제 진짜 빨리 풀었어야 돼요. 이 분수 문제 근육 문제를 어떤 애는 30초 만에 풀고요. 어떤 친구는 1분, 2분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 14번 문제쯤 가게 되면 이제 손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시계가 보이거든요. 남아있는 시간이 보이거든요. 남아있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풀어야 되는 유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14번 문제에서 이렇게 긴장했을까? 저라도 긴장했을 것 같아요. 나라도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배열 안에 앞쪽에서 쫙 풀고 넘어갔는데 이 시험지가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난 너에게 거주어주는 문제는 없다 라고 하는 문제로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갔기 때문에 뒤로 이어지는 이 시험지가 얼마나 빡빡할지 안 봐도 막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14번 문제에서 정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세포주기, 세포 분열 DNA표분석, OX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수업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많은 강좌에서도 얘기하지만 정말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요. 마치 로봇처럼 푸셔야 됩니다. 문제 딱 보면서 시작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야지만 툭 치면 툭 하고 나올 정도까지 풀어야지 여러분 긴장이 풀려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탁 하고 풀어내는 순간 내가 이 시험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뭔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DNA표분석, OX분석 저 되게 여러 번 얘기하죠. 흥분의 전도랑 근육이랑 DNA표분석, OX분석 이런 거 여러분 빨리 빨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당겨놔야 여러분 앞쪽에 4페이지 이전까지 시간을 확 하고 당겨놔야 뒤에서 여러분 저 유전병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엄청 시키거든요. 막판에 유전병밖에 안 해요. 막판에 수능 직전에, 수능 전에 9월 평가원 이후로 애들 유전병으로 달달달 볶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전병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시간이 남아요. 유전병을 시도조차 할 수 있고요. 가계도 가계도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유전병이랑 가계도 봤을 때 누가 더 정답률이 떨어지나요? 유전병이 떨어지죠. 맞아요. 최근의 경향은 유전병이 더 어렵습니다. 더 복합적으로 나와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칠 때 저도 지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가 막 몸에서 막 막 전율이 막 돋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험장이 가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긴장된 순간으로 아픔을 엄청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이 유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4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4페이지를 만들려면 앞쪽을 탄탄하게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원래 오리엔테이션 때 이건 민망해서 좀 잘 안 하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능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문자로 제가 인터넷 강의로도 선생님 핸드폰 보고 가끔 공개하거든요. 어떻게 공개하냐고. 인터넷 강의 중에 아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넌 나의 찐 찐 제자라 라고 얘기하는 수업 중에 갑자기 뭐 갑자기 풀받아가지고 제가 MBTI로 피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 강의까지 선생님 이 강의가 엄청 어려운데 이 강의까지 이렇게 끄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건 넌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번호로 공개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 강의로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문자 중에 제가 좀 좋아했던 거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시험을 치렀을 때 의미있게 치렀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고3입니다. 이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문제 풀었던 거 아래 보면 막전이나 근수축 이제 막읍전이나 근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느라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시간이 많이 단축 됐다라고 하는 말 시간이 단축돼야 뒷부분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17번 아까 유전병 있죠? 풀었답니다. 아, 진짜 선생님도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결과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 짐 생각을 해보면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개념 꼼꼼하게 공부하고 크랩 딱 보니까 흥불의 전도라 근육이나 뭐 세포주기 뭐 이런 것들 좀 열심히 막 문제 많이 풀고 그리고 웬 마지막에 좀 어려운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아이들 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단 한 번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 한 번의 개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쌤 생각했을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이제 수능을 시험 준비를 하는 현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수능 스케줄을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수능 스케줄을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언제 보고 있나요? 선생님이 개강한 시점에 바로 보고 있나요? 아, 그럼 너무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월이나 2월에도 충분히 보겠죠. 3월도 마찬가지고요.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의 개강 시점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1월이나 2월 정도에 개념 학습을 하려고 다들 준비를 하죠. 이때 쌤이랑 같이 드디어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 전체적으로 수능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3월, 3월의 첫째 주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수능 공부를. 그러다가 4월이 되면 모두 다 내신을 준비하느라 나타나지 않아요. 내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관점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도 아주 의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허투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수능 준비를 생각해보면 1월하고 2월하고 3월 그리고 4월이 온통 끝나고 5월에 자, 선생님이 현장의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도 비슷합니다. 5월에 나타나서 무슨 시험 준비를 하냐면 6월 평가원 시험 준비를 해요. 6월 평가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5월에 선생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주, 2주, 3주, 4주 4주 만에 6월 평가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5월 동안에 5월 4주, 4번에 매주만 한 번씩 수업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이 안에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정리, 정돈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유전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해주고 그래야지만 이 6월 평가원이 의미있게 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6월이 끝나고 나면 또 보통 6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옷장 또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6편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기말고사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또다시 이제 제대로 수능 준비를 하는 시점이 7월, 8월, 9월과 아, 제가 이거 현장에서 적으면 애들이 제발 선생님 이 간격을 좀 넓게 넓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상반기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7월하고 8월하고 9월하고 10월 어떤 학생은요 상반기 때 어,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저거 챙겼더니 훅 하고 6월 평가원 끝나고 기말 끝났더니 7월이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7월하고 8월, 9월, 10월 단 4개월을 공부해서 수능 시험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반기 때 공부를 놓친 아이들은 사실 우리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여러분들도 각종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로 사회를 향한 관문이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시험을 솔직히 7월, 8월, 9월, 10월 7월 정도 되면 진짜 맘먹고 수능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이 4개월 가지고 수능에 몰입했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열심히 했나? 라고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기 마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상반기를 놓쳤던 아이들은 이 수능의 결과가 어떠했든 간에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언제쯤 보고 있을런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 상반기에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반기에 공부를 놓친 학생들이라고 얘기한다면 7, 8, 9, 10은 간신히 밥 먹고 잠잘 시간 빼고는 더 이상 시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릴 수 없을 만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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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듯하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던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서는 문제 지금 7월 이후로는 사실 7월 이후로는 현장에 선생님이 대치동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대치동은 곳곳마다 어떤 곳은 파이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 깜짝 놀래게 7월부터 파이널 7, 8월부터 파이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모든 게 다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 전제하의 파이널인데 그러다 보니 뒤로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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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스케줄에 해당되는 거 매달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전체적인 우리의 공부의 스타트의 시점을 한번 가보면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직진해서 가는 자 마지막에 있는 여기 나와있던 끝나는 지점 그 전까지 우리는 직진한 공부를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공부는 여러 심적인 이유로도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개념 공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념 공부가 조금 더 넘겨서 짐하고 있는 이 개념 공부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있었던 1단원의 문제 과학의 탐구 문제 틀리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한다고 치면 아니 그거를 왜 그 다음에 신경계나 호르몬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많은 학생들이 맨 처음 공부할 때는 특히나 개념을 공부할 때는 아니 이렇게 쉬운 내용을 왜 틀린다는 거야? 좀 이따가 저랑 같이 1단원 공부할 거고 2단원 공부할 거잖아요. 1단원 공부하고 2단원 공부할 건데 이 1단원 2단원 지금 1월 달에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1단원 2단원 언제 다시 보나요? 1년 내도록 다시 보지 않아요. 1년 내도록 수능 가는 직전까지 다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는 1단원하고 2단원은요. 수능 치기 직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선생님이 신경계랑 호르몬 얘기할까요? 요즘에 호르몬 파트 문제가 워낙 어려워져서 중간에 복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호르몬 파트를 용어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부는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 풀면서 대부분 우리의 초점은 흥분의 전도나 근육이나 유전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속도전 그리고 가장 문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리고 또 뒤로는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이렇게 앞으로 달리는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 단 한 번의 개념에서는요. 항상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시작할 때 나는 이 내용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나 강의 들어올 때 제가 수업시간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어요. 얘들아 이 단어 시작할 때 얘들아 너무 재밌고 쉽지 근데 너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 26학년도 11월 그날까지 다시 안 본다 다시 못 본다 지금 이렇게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꼼꼼하게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정신무장을 계속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비유전이라든지 간단한 개념 형태로 보이는 이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내용이 자 한참 후가 되면 사람인지라 망각을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11월 수능 때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일들이 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단 한 번의 개념을 얼마나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해둬야 될지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고등개념서 패키지를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은 지금 이제부터 고등개념서 패키지와 함께 선생님이 생각 이때까지 있었던 26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선생님의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고등개념서 패키지입니다. 자 고등개념서 패키지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여러 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책은 8권이 배송이 됩니다. 책은 첫 번째 선생님의 고등개념서 개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안에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꼼꼼한 설명과 함께 그 안에 기본적인 문제들이 실려져 있고요. 선생님이 강의 안에서 고등개념서 책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문제는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서와 함께 옆에 선생님의 주관지 시즌 P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의 관리에 힘을 보여주는 책들인데요. 눈앞에 보이다시피 총 7권으로 전달이 됩니다. 7권 안에는 1권은 생명과학의 이해 1단원과 2단원의 기출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권에는 신경계와 호르몬 방어 신경계와 호르몬 방어의 기출문제 모음집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바로 고창 풀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이렇게 고등개념서 패키지를 하면서 기출문제 모음집 그것도 단원별 기출문제 모음집 을 하게 된 데는 제가 어떤 운동을 배우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운동을 이 운동에서 코치님이 이론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론 설명을 들으면서 이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론 배우는 내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상상으로만 행동을 실전을 행동 또는 동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론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라켓을 잡게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나는 아직 첫 번째 두 번째 수업밖에 안 했는데도 바로 곧장 운동기구를 잡으면서 실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금 배웠던 이론을 바로 실행해 보니까 훨씬 더 빨리 빨리 이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걸 선생님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개념서를 통해서 생명과학을 배우긴 하는데 1단원하고 2단원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럼 얘가 수능 문제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곧장 기출문제를 푸는 거죠. 신경계 호르몬 방어 사실 알고 보면 외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수능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기출문제를 바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권은 흥분의 전도와 근육 그 다음에 4권과 5권은 유전 문제는 2권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4권은 유전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세포주기 DNA표 OX표가 남겨져 있고 5권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사람의 유전 그리고 유전병 가계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뒤로는 생태계 이렇게 6권 말고도 추가된 7권이 바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 수능의 트렌드입니다. 입시의 트렌드 우리 생명과학 수능의 트렌드 개념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6권까지 풀게 되면 사실은 한 바퀴를 제대로 돌린 거죠. 그러면 요즘의 수능 문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걸까 또는 어떻게 좀 바뀌었을까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한 7권에서는요 398번의 문제가 25학년도 9월 평가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399번의 문제는 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렇게 치면 선생님이 도대체 몇 문제나 들어있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주간지 7권 안에는 기출문제 400제가 들어있어요. 400문제가 들어있고 이 400문제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6권까지는 단원별로 들어있고요. 마지막 7권에서는 마지막 7권의 수능 트렌드라고 하는 마지막 이 권 안에는 작년에 있었던 수능 문제에서 정말 중요했던 이 기출문제들 그러나 이 기출문제에 의미있게 난이도별로 선생님이 나눠서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강좌가 개념완성 강좌인데 개념완성과 함께 제가 기출문제를 400문제나 풀리는 셈이잖아요. 그럼 이 400문제를 선생님이 기출문제로 개념과 함께 공부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자, 이제 기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개념과 함께 기출문제를 풀 때 자, 기출에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1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10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처음 개념을 배우자마자 난이도가 10 정도 되는 문제를 바로 풀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은 적당하게 난이도를 7이라고 얘기하는 중간선을 좀 잘라서 자, 첫 번째는 개념과 함께 한 바퀴 돌리는 걸로 먼저 1부터 7 정도 난이도를 기출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 바퀴 돌리고 나면 다음번 기출문제 제대로 기출문제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때 자, 난이도가 좀 꽤 높은 문제 7부터 최고의 난이도였던 10가지의 문제를 두 번 2회독할 때 의미 있는 기출의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자, 옆에 보시면 이게 24학년도 기출문제 수능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은 21%였고요. 이 문제는 유전병 문제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고 자녀 1, 2, 3, 4 5X 그리고 옆에 자, 이 문제는 바로 곧장 그 다음 해 6월 평가원 의 문제가 출제됐던 유전병 문제였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X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옆에 있었던 24학년도 수능 문제와 그 다음 25학년도 6월 평가원에 유전병 문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답률은 역시나 50% 이하입니다. 기출문제는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야무지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가끔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이 여러 번 반복이라고 하는 거 안에 쉬운 내용만 무한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미있게 기출문제를 끝까지 풀어야 되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좀 어려운 문제 이 어려웠던 이 문제를 꼼꼼하게 끝까지 풀어내려면 자,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이 기출의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는 1부터 7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자, 기출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그 시점에서는 적당하게 난이도를 끊어서 자, 이 난이도부터 난이도 10가지를 꼼꼼하게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유전병 문제를 여러 번 보고 고민하고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지금 이 문제가 유전병 문제인데 유전병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옆에 나와있던 근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문제도 자, 실제 24학년도 수능 문제로 나왔을 때 정답률은 47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L1, L2, L3 자, G1으로부터 L1, L2, L3 들어갔을 때 해당 지정 그 다음에 옆에 그 조건을 보면 근육 원섭류의 절반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21학년도 9월 평가원과 완벽하게 닮아있습니다. 그런데 정답률이 더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기출문제는 꼼꼼하고 야무지게 여러 번 공부해야 됩니다. 이때 이 여러 번을 그냥 그냥 여러 번이 아니라 개념을 공부하면서 적당하게 1부터 7까지 난이도를 한 바퀴 다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난 이제 제대로 기출문제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난이도 7, 6 정도 중 이상의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2회독 N회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기출문제를 고등개념서 지금 개념 완성 강좌를 하면서 같이 풀게 되는 거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들어가게 되면 고등개념서라고 얘기하는 그 책은 책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문제를 문제풀이를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는 400문제 기출문제가 담겨져 있는 시즌P 7권 안에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흥분의 전도랑 근육 문제 아무리 난이도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랑 근육 안에 들어있던 주요 문항 풀이 진행합니다. 유전도 주요 문항 풀이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7권에 있었던 입시 트렌드 수능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주요 문항도 같이 풀이가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개념완성 강좌 안에서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담으려고 했던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수능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단 한 번의 개념 이 개념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고등개념서 패키지 소개 기출의 중요성 마지막은 바로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일단 생명과학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처음부터 수능을 이렇게 또는 생명과학을 또는 유전을 흥분의 전도나 근육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는다. 뭐 어디든 처음 하는 공부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끌고 가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빛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이 사실 전 너무 좋아요. 선생님의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직업이다 보니 제가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분석입니다. 입시에 대한 분석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6월 평가원과 우리의 9월 평가원이 얼마만큼 수능과 닮아 있는지 그리고 평가원은 몇 년 전에 평가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평가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수능 안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또 꼭 평가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EBS도 마찬가지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뚜렷한 입시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 분석에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로 자 학생들에게서 여러가지 반응도 있고 선생님의 모의고사 선생님의 모의고사에서도 보시면 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DNA표 클라임 펠터 증후군 선생님의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던 문제였고요. 이게 바로 25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DNA표 어찌 보면 24학년도 수능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잠깐 생각을 보시면 24학년도 수능은 OX였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 수능은 DNA표였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모의고사에서도 DNA표입니다. 이게 선생님의 적중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작년에 EBS 문제 수능 완성의 문제를 보시면 자 구성원 기니들이미비 옆에 자 구성원이 기니들이미비 옆에 나와있던 것처럼 DNA표 DNA표 올해 EBS가 보여주고 있는 뚜렷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선생님이 뭐 선생님이 EBS 많은 문제들 중에서 모든 문제를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았고요. 눈앞에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원이 여러분 여러분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다 보면 평가원이 그 안에서 문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난 이 파트를 중요하게 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힘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EBS 문제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을 보면 작년과는 다르게 재작년과는 다르게 어떤 한 파트가 의미있게 힘주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내내 이 직업이고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선생님의 컨텐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선생님의 곳곳의 수업에서도요. 자, 평가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얼마만큼 그래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이 수업시간에 다 그대로 녹여지게 되고요. 클라인펠터에 관련된 건 워낙 중요하게 나와서 클라인펠터에 대한 걸 정리정돈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수업시간에 다 녹여지게 되다 보니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선생님이 그 흐름을 다 읽어내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유전도 그렇고 비유전도 그렇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수업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지시키고 자, 그 입시의 흐름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여러 강좌를 통해서 그 중에 여러분들 입시를 달리는 마지막 26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이라고 얘기하는 이 목표까지 달리는 거에 가장 첫 번째의 시작이 개념완성이죠. 저의 성적이 빛나는 개념완성 이 강좌를 통해서 만점으로 향하는 첫 번째 시작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부터 다음 강의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지막 반짝반짝 웃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꼼꼼하고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